두피도 피부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꼭 맞는 샴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샴푸는 두피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샴푸를 골랐어야 되는지 어떤 성분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아주 건강한 두피의 사진입니다 딱 봐도 색도 굉장히 맑고 그 다음에 염증성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모낭 하나에 두 개씩 머리카락이 나 있고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죠 바로 이게 정상 두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피의 종류는 건성, 붉은염증, 지성 그리고 탈모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 이런 현미경이 하나 있는데요 천배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런 정상 두피냐 염증성 두피냐 라는 것을 이런 현미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지루성 두피를 알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를 집에 하나쯤은 구비하고 있지만 난 굳이 이렇게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작아진다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건성 두피에 대한 모습인데요 건성 두피의 특징은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굉장히 두피가 당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비듬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질이 굉장히 많죠 2, 3일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아도 막 머리에 기름이 낀다 떡이 진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두피를 건성 두피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두피가 건강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당량의 피지가 그래도 분비가 되어야 그 건강한 두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두피를 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염증성 두피에요 딱 봐도 불긋불긋하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염증성 두피와 지루성 두피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 염증성 두피를 스스로 파악을 하시려면 저의 경우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염증성이 탁 돋았을 때는 아픕니다 손바닥으로만 눌러도 아프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이 정수리 쪽 부분으로 아프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간 샴푸를 쓴다거나 뭔가 좀 불금증을 완화해줄 수 있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거나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바로 지성 두피입니다 지성 두피가 저한테 속해 있는 두피인데요 저는 하루 머리 안 감으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기름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머리 안 감은 거 티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성 두피인데요 이거는 피지 분비가 이제 너무 활발해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왜 너무 오랫동안 머리 안 감으면은 냄새 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지성 두피의 경우는 청결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성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루성 두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머리에 곰팡균 같은 게 서식하면서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 두피는 꼭 매일매일 샴푸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탈모는 정상 두피와 비교했을 때 그 머리카락 굵기가 굉장히 얇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꼭 약을 드셔서 탈모는 치료하시는 것이고 샴푸는 탈모 기능성 샴푸다라고 해서 그게 막 머리카락을 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린 이 성분들은 좀 두피에 자극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아주 건강한 두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민감하거나 염증성 두피가 있거나 탈모가 좀 걱정스럽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틸로 시작해서 졸리논으로 끝나는 이 성분들 두 가지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있었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제품에는 완전히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이렇게 씻어내는 거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에 이 성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계속 뭔가 두피가 민감해지고 이게 뭔가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냥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배제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맨 뒤에 설페이트로 끝나는 것 중에서 소듐과 암모늄이 앞에 들어갔다 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 성분들은 조금 자극감이 있는 계면활성제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샴푸를 지금 쓰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다음번에 고르실 때는 이런 성분들이 없는 것을 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건성두피용 샴푸입니다 자 두피를 좀 촉촉하게 해주고 머릿결도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샴푸인데요 바로 동구밭입니다 자 동구밭에는 여러 가지 비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건성용을 꼽았고요 중건성용도 같이 써봤는데 저는 건성용이 훨씬 더 건성두피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pH 4.2의 약산성 샴푸고요 동구밭 샴푸바의 전성분을 보면요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순합니다 순한데 거품 잘나고 세정 잘 되는 그런 우리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올리브오일과 그다음에 코코넛 야자오일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났을 때 촉촉하다라는 느낌이 확 들게끔 만드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성분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성분 딱 두 가지를 더 짚고 싶은데요 하나는 병풀 추출물 하나는 맥주 효모 추출물입니다 저한테 질문 많이 주셨던 게 맥주 효모 추출물 좋은가요? 이런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헬스 컨슈머에 올라온 기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맥주 효모는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비결 비오틴 아시죠? 우리가 먹기도 하는데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모근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 라고 하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 효모는 탈모나 손톱 갈라진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 라는 부분으로 볼 때 아 맥주 효모가 들어간 샴푸가 어떤 이런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구나 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제가 논문을 찾았고요 한번 같이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두피에 염증이 있거나 홍반이 있거나 이런 두피에 효과가 있을까? 라는 것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자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샴푸를 쓰고 나서 비듬 감소가 있었나요? 90%가 넘는 사람들이 어? 비듬 감소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두피 불금 증상의 감소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자가인식이 72.2%의 사람들이 두피 열감이 감소가 됐다 라는 것으로 볼 때 두피의 홍반이나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구밭에서 만든 건성용 샴푸 바가 건성 두피 그리고 염증성이 좀 있는 두피에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성용 샴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엠 샴푸인데요 자 아이엠 샴푸에 어떤 성분들 들어가 있는지 바로 볼게요 눈에 띄는 성분이 피록톤올라민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두피 속에서 기생하는 그 곰팡이균 같은 게 있습니다 말레세지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확산을 좀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건조한데 가렵다 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은 이 샴푸를 쓰시면 아마 개선의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나야시나마이드 있죠 그리고 양파 추출물이 있습니다 그 양파 추출물이 두피에 주는 효과를 그 이 메디 헬스에 실린 그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양파의 유황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끊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양파의 항박테리아의 특성 때문에 모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두피의 감염을 예방해준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아 양파 추출물 양파즙 같은 것이 두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나야시나마이드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잘 알고 계시죠 여드름이라던가 불금증이라던가 홍조라던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샴푸 안에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고 불금증이 너무 심하다 라고 할 때는 IM 샴푸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샴푸는 저처럼 지성이 쓰게 되면 너무 무겁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건성분들이 쓰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성과 지루성 두피입니다 제가 지루성 두피 갖고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아주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성과 지루성 두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루성 두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루성 두피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는 약 샴푸와 데일리 샴푸를 번갈아 가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 의학정보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케토코나졸, 셀레늄설파이트, 징크피르치온이 들어간 성분을 쓰시는 게 지루성 두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분을 머릿속에 담고 제가 어떤 제품을 갖고 왔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루성 두피가 꼭 쓰셔야 되는 약 샴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서울대학교 의학병원에서 얘기한 케토코나졸이 들어간 니조랄이 있고요 케토코나졸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프록스 같은 경우에는 시클로피록스 오라민이라는 게 1.5%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워낙 양대삼병으로 유명하지만 병원과 상의하셔서 내가 어떤 샴푸를 써야 되느냐 아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고르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쓰시고 데일리 샴푸를 그러면 무엇을 쓰셔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헤드웍스 제품입니다 탈모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 아돌프 클랭크 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카페인이 함유된 샴푸를 썼을 때 두피 흡수율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2분 만에 모낭을 투과하고 30분이면 두피를 투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간 샴푸를 썼을 때는 1분에서 2분 정도 이 샴푸를 한 상태에서 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 걸 볼 때 모낭의 성장 그러니까 털을 만드는 기관이죠 이 모낭의 성장이 최대 46%가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수명이 최대 37% 증가했다 라는 면으로 볼 때 카페인이 들어간 샴푸가 어떤 탈모나 아니면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크 피리치온과 카페인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루성 두피여서 제가 쓰고 너무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이 성분도 너무 좋고 제가 썼을 때 아 참 개운하다 뭔가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을 주는 샴푸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루성 두피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헤드웍스 제품 쓰시면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단 이제 저처럼 머리가 긴 분들은 별도로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피 샴푸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좀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헤어팩 트리트먼트를 5분에서 10분 정도는 늘 나는 감고 있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두피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성 두피 중에서도 비듬균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스트라에서 나온 세보 샴푸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클림바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클림바졸이라는 성분은 비듬균을 좀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성인데 비듬이 많고 아니면 비듬이 좀 우스우스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경우에 쓰시면 좋습니다 남성분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짧은 남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상쾌하고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다 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마데카소 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두피가 많이 지쳤거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 마데카소 사이드가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제품의 사용의 특징은 거품 굉장히 잘 나요 순한데 세정력이 좋은 것들을 위주로 가져왔고 세보 샴푸도 마찬가지로 세정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거품을 잘 나게 하려면 손 위에서 먼저 충분히 그 액체를 비벼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피지를 싹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애벌로 조금만 짜서 그 피지를 먼저 걷어낸 다음에 샴푸를 두 번씩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처럼 지성인데 머리가 길다 라고 할 때는 아떼 샴푸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 아떼는 립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전성분을 봤는데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떼 제품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뻣뻣해지지 않는데 이 두피는 조금 바짝 피지를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로즈마리 잎 오일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멘토올 들어갔죠 그리고 살리실릭 엑시드가 들어갔고 덱스판테놀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페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마리 잎 오일과 이 두피의 상관관계 궁금하시죠 자 이것은 제가 논문을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남성형 탈모증이 있는 사람의 모발 성장 촉진에 대해서 자 로즈마리 오일 2%랑 미녹시들의 효능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동안 50명한테 연구를 했더니 로즈마리 오일과 미녹시들 모두 모발 성장 촉진에 효과적이었고 두 치료 사이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로즈마리 오일이 아 모발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아떼 제품을 머리가 긴 분 남성분들 중에서도 좀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제품 쓰시면 되게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모 두피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미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탈모 기능성 인증을 받았고 이미 시중에서도 탈모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갖고 온 제품은 탈모 제품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골라야 될까 라는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옆에 보이는 이 성분들이 탈모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자 근데 아마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5개 정도는 눈에 확 들어오시죠 성분들 중에 자 피부에도 좋은 것이 두피에도 좋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탈모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성분들 중에 하나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탈모 샴푸를 고를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차피 이 7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갔을 거고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 카페인이나 로즈마리 입 중에 하나가 서브로 받쳐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라보에이치입니다 자 라보에이치 샴푸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면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카페인 굉장히 앞쪽에 배치되어 있죠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뒤에 또 로즈마리 입 오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샴푸는 뭘까요 탈모 기능성을 받았지만 카페인을 조금 더 많이 넣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카페인이 하는 그런 역할들 기억나시죠 카페인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탈모 기능성 인증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보에이치는 거품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씻어내고 났을 때 너무 뻣뻣해진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라보에이치는 너무 긴 머리보다는 중간 정도의 머리가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갖고 온 제품은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샴푸입니다 저는 이 샴푸를 쓰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샴푸를 하고 났을 때의 느낌 향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유지되는 피지를 잡아주는 정도 그리고 너무 당기지 않는 정도 그러면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성분 때문이었는데요 자 전성분이 정제수 바로 다음에 로즈마리 입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로즈마리 입추출물 아까 기억나시죠 비녹시질과 비교했을 때 6개월 정도 써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 입추출물에 의한 발모 촉진에 대한 논문 결과를 보면 모발의 재성장을 개선했다 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라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있다거나 불금증이 있다거나 뭐 여드름이 자꾸 올라온다 라고 할 때는 이 라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샴푸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서 탈모면서 뭔가 좀 개운하게 깨끗하게 좀 씻어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아로마티카 샴푸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샴푸는 사실은 고민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시리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왔던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렸고 제가 앞으로는 더 다양한 제품을 써보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면 그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